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1번, 일반적으로 은행의 접수대 높이나 공원의 벤치를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인체척정자료의 응용원칙은 인체척정자료의 응용원칙,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치 설계, 극단적인 사람을 위한 설계인데 우리가 줄여서 극단치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최대 집단치와 최소 집단치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큰 사람 기준으로 해야 작은 사람도 원활하게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지하철의 손잡이라든가 선반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최소 집단치에 맞춰야 최대 집단치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절범위라 그랬습니다. 조절범위를 두고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개인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조절범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 둘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균값으로 하는 평균치 설계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에 나온 은행의 접수대라든지 공원의 벤치는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크고 아주 작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걸 좀 감수하고 평균치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다르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인체 측정 자료를 응용할 때의 응용 원칙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느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도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이거죠. 조절범위로만 할 수 있다면 조절범위로 하면 우리가 의자를 올리고 내리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나의 몸에 딱 최적화시키는 거죠. 이런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놓으면 누구라도 그 범위 안에서 개인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할 수만 있다면 이 범위가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극단치 설계. 그것도 안 되면 평균치 설계.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답은 여기서는요. 평균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체크를 안 했네요. 22번 위험 분석 기법 중에서 고장이 시스템의 손실과 인명의 사상에 연결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요소나 고장의 형태에 따른 분석법은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정도로 문제만 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장의 형태에 가는 게 뭡니까? FM 모드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고장, 페일러, 모드, 그리고 분석법 그랬는데 FMEA가 영향에 따르는 분석법. 고장의 형태에 따른 형태별로 그 영향을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FMEA법.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FMEA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높은 위험도 가는 게 바로 CA죠. 다행히 여기 보기에 FMEA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FMECA다 이렇게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CA 치명도 분석 이렇게도 얘기하죠. 높은 위험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 기회에 꼭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3번. 작업장의 설비 세대에 각각 80dB, 86dB, 78dB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음악 수준은 복합 소음이죠. 전체 소음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과거에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예요. 빈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쯤은 우리가 이 계산 공식이 한번 도전해 볼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0 로그 하셔가지고 그 다음 10분의 위에 나오는 데시벨 1이면 데시벨 1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자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또 10에서 10분의 데시벨 2 이렇게 가면 되겠죠. 또 더하기 10에서 10분의 데시벨 3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보시면 하실만 하죠. 이렇게 하면 전체 음압 수준 우리가 얘기하는 SPL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운드 프레이즈 레벨 이렇게 해서 SPL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음압 수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 크게 어렵지 않고 10이 많이 돼가지고 숫자 중에서 여기도 10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됩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데이벨을 해보겠습니다. 자 10 로그 해서 10분의 처음에 나오는 게 80이죠. 그럼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해서 또 10분의 두 번째는 86입니다. 더하기 해서 10분의 10에서 세 번째 78 이렇게 하면 복합소음 전체가 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소음을 발생하고 있을 때 내 귀에 들리게 되는 소음의 정도를 몇 데시벨로 들리는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동일한 수준 똑같은 수준일 경우에는 90 데시벨과 90 데시벨 두 대의 기계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얼마로 들립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 데시벨이 증가한다. 이래서 93 데시벨 이렇게 우리가 교재, 이론 공부할 때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아직 우리 산업안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는 이걸로 해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이건 대략적인 값이고요. 근사치 값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거 먼저 계산하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먼저 계산하면 8이 되겠네요. 그럼 10에 8성 이렇게 하고 이것도 먼저 계산하시고 이거 먼저 계산해서 10에 매성, 10에 매성, 10에 매성 또 계산을 하셔서 다 더한 다음에 여기에 값이 나오면 로그 단추 누르시고요. 계산기에서 뒤에서 이거 계산 있는 값을 눌러서 넣은 하면 로그 뒤에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나오면 앞에 10은 곱해주는 겁니다. 10 곱하기 로그 이 값이다. 이 말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하셔서 여러분들을 여기서만 하라고 하면 왜 안 해줍니까? 또 이럴 수 있죠. 10에 8성 더하기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86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미리 점검을 하자는 대수 제가 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구하면 아마도 80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더니 87.5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더라도 이 수치가 바뀌어 나오거나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데시벨 2대 1일 경우에는 계산해도 거의 93이 나옵니다. 반응을 하시면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괜찮죠.